꽃구경 어디까지 해봤니? 웰컴 투 김해 꽃축제!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안성훈, 김수찬, 미스김의 축하공연과 하늘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쇼!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무대 프로그램 가면을 벗어주세요!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판매, 체험 행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김해의 정원에서 특별한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김수찬, 미스김의 축하공연과